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조학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일련보증하는 차량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80 모델입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셨죠? 이 모델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가성비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릴게요. 1,5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시세 공부 되실 겁니다. 오늘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이 차량 AWD 4릉구동 럭셔리 오늘은 제가 1,500에서 2,000만원대 대략 한 10대만 딱 골라서 추천드릴게요. 1,8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전무사하고 1인 신조모델 18년식이고 15만km입니다. 들어온 날짜도 보이죠? 9월 25일에 어제 매입한 차량이라서 아직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키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먼저 볼게요. 성능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로 합격 나왔고요. 그리고 미세뉴가 없습니다. 좋네요. 잘 나왔네요. 깨끗하게. 좋습니다. 이 차량. 현재 지금 매물 자체가 판매 중에 있고 지금 상품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진이 몇 장 없어요. 조금 아쉽죠? 다음 차량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500에서 2,000만원대는 G80 같은 경우 저희 매장에 46대가 있습니다. 물론 총 물량은 훨씬 더 많죠. 300대가 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격대는 딱 40대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 그리고 좋은 차 위주로 볼게요. 좋은 차만 골라 볼게요. 지금부터.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딜러 전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보통 딜러 분들께서 이렇게 소비자 분들께 딜러 전산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먼저 애행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1,780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4륜구동이고 럭셔리에요. 12만 킬로고 17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와우 안쪽으로 너무 많이 먹었네요. 안쪽으로 완전 찌그러졌죠. 어허 이런 차량을 사야 될까요? 어허 비추천 할게요. 일단은 비추천합니다. 저는 비추천하고 담처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좋은 차 그리고 걸러내야 되는 차도 다 말씀드릴게요. 차량을 무조건 사면 안되겠죠. 무조건 걸러야 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럭셔리 그리고 1,690만원에 팝니다. 그리고 18년식이고 18만 킬로에요. 자 그리고 시트의 상태 오우 좋죠.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오우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니어가 있을까요? 없네요. 좋습니다. 바로 이런 차는 사야겠죠. 가격도 싸고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는 좀 나오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타이어 트레드 80% 엔진룸 깨끗하고 그리고 멋진 옵션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는 점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됩니다. 그리고 럭셔리 등급이라서 이렇게 열선 통풍 또 홀드 드라이브 모드까지는 옵션이 들어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냥 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럭셔리 등급 그리고 1,650만원에 탑니다. 자 이 차량 어떤 차량일까요? 볼게요. 18만 키로 18만 9천 키로 그리고 18년식입니다. 9월 21일에 매입한 차량 그리고 멋진 다크 그리 색상 색상 좋죠. 자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사고가 오 전혀 없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니오가 없습니다. 좋네요. 바로 이런 차량을 사야겠죠. 좋네요. 완벽한 차량일까요? 옵션만 좋다면 마음에 드네요.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에 메모리 2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있고요. 블루 링크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열시트도 깨끗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선 통풍 드라이버 모드 오토 홀더 기능 들어갑니다. 오토 홀더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에서 언덕에서 밑그림을 방지해 주죠. 자 다크 그리 색상 추천드릴게요. 1650만원 1인 신조 완전 보상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 계속 볼게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모델은 검정색 그리고 럭셔리 등급 1749만원 자 9월 20일 가져왔습니다. 자 18년식이고 15만키로 참고로 새로 들어온 차량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가격도 좀 싸요. 그래서 저는 새로 들어온 차량만 추천드립니다. 새로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추천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5만 7천키로 그리고 하나 둘 교체가 있었네요. 보시면 라데이터 서포트 교체 있었고 후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요. 미세능이 없습니다.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능저항은 봤고요. 엔진은 보이구입니다. 그리고 워크인 보이고요. 뒷좌수 후사 컨트롤러 열선시트 워크인 라디오 조절 그리고 블루링크 컨닉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슈크방 감지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옵션이고요. 통풍시트 있고요. 1,749만원 팝니다. 괜찮았네요. 이어서 계속 볼게요. 멋진 차량일까요? 다음 차량 어떤 차량일까요?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이 차량 1,670만원 그리고 18년식이고 19만 8천키로 럭셔리 등급 4륜구동입니다. 성능점검 볼게요. 성능점검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교체가 있었네요. 라데타 스포트까지 있었고요. 단순 교환이라서 사고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미세니어가 없어요. 그리고 특이상 볼게요. 특이상은 내차피해가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500만원 세 개 교환했으면 500만원 나오겠죠. 자 일단 무사고로 나왔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1,670만원 그리고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추가 옵션이 축구방 감지기 옵션 추가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2단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들어가고요. 내부기 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옵션이 있네요. 자 이 차량 그리고 실내는 오 깨끗해 보이죠? 오 이 정도면 뭐 깨끗해 보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도 이 차량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모델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자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전방에 보시면 멋지게 레이저 패널이 여기에 보이죠? 자 그리고 17년식이고 18만 9천 킬로 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1790만원에 팝니다. 검정색이에요. 와우 멋진 램프 멋지죠? 눈썹 모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 차량 AWD 프리미엄 사고 볼게요. 사고가 있을까요? 단순 핸드아 교환만 있네요. 오 좋네요. 그리고 오일펜 쪽에 미세니어 하나 잡혔구요.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누이로 바뀌었을 때 수리하셔도 되고 저희랑 같이 공업소 꼭 들리셔서 확인 받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계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성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 있고요. 추가 있습니다. 조수석의 상태 약간의 사용감이 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들어가구요.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좋죠?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차선이탈 반자율까지 다 됩니다. 자 그런 옵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옵션의 장점이 있는 차량 다음 차량 계속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1500만원대에서 2000만원 사이 차량만 딱 추천 드릴게요. 자 좋은 차량인지 안 좋은 차량인지 전부 다 구분해서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제가 확실하게 걸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검정색입니다. 자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어차피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딜러 전산을 다 보셔야 됩니다. 딜러 전산에서 딜러분들이 다 추천을 하기 때문에 먼저 보시는 것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럭셔리 등급이고 1650만원입니다. 17년식이고 20만키로에요. 저는 20만키로 넘는 차도 많이 타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성능 좋아요. 좋은 차 고르면 됩니다. 자 성능 점검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교체가 있었네요. 하지만 전부 다 단순 교환입니다. 그리고 미세니오가 있을까요? 없네요. 좋습니다. 단순 교환이고 특이사항도 없고 단순 교환만 세 개 있네요. 자 트렁크의 공간 바노라마 솔루프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인 옵션을 잘 쓰진 않아요. 자 후석 컨트롤러 모습 보이고요. 열선 시트만 추가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뒷좌석의 공간 오 깨끗하죠.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검정색 외관 가격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네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바로 2차입니다. 1939만원 모델이고요. 럭셔리 등급입니다. 1939만원 그리고 일단 이 차는 주행거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12만키로 18년식의 12만키로 그리고 멋지고 진한 다크그레이 색상 가장 많이 팔리는 제네시스 G80 모델이죠. 이 차량 성능만 볼게요. 성능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교체가 있었네요. 단순 교환이죠. 단순 교환만 세 개 있었습니다. 라데타 서포트까지 교체했었네요. 그리고 미세뉴가 있을까요? 없네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보시면 보시면 리콜이 있었네요. 리콜 전자재해 위협장치 리콜 완료하셨고 그리고 사고는 1회에 28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28만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그런데 보험 이력은 적지만 교환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차를 수리했네요. 이 차량은 좀 그렇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대충 수리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 차량은 좀 보류할게요. 교환이 세 개인데 보험 이력이 28만원밖에 없어요.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차량은 제가 좀 보류합니다. 보류. 약간 수상하죠. 혼자서 수리했기 때문에 좀 보류할게요. 차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이 돼서 그래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볼게요. 럭셔리 등급 1960만원 9월 8일에 매입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색상이죠. 다크 그레이 색상 좋죠. 1960만원 럭셔리 그리고 멋진 베이지 시트가 장착된 아주 예쁜 시트입니다. 와우 이 차가 아직도 안 팔리고 있네요. 시트가 이렇게 예쁜데요. 12만 키로고 17년 식입니다. 그리고 럭셔리 4륜구동 성능점검 보시면 자 뒤쪽 사고가 있었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렸네요. 이해가 갑니다. 자 미세누인은 없습니다. 특이상 볼게요. 에차피에 660만원 660만원 정도 잡힐 만하죠. 세계교환이 있기 때문에 4건에 합쳐서 66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떨어져야죠. 그래야 제가 의심 없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타이어가 좀 아쉽네요. 자 차선이 터널 축구반 감지기 반자율까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 2단계 우드그레인 나무별 무늬 그리고 도어트림 투톤입니다. 멋지죠. 블루링크 시스템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 좋습니다. 자 좋았네요. 좋아요. 자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죠. 베이지 시트 다음 모델 또 볼게요. 괜찮은 차량인지 안 좋은 차량인지 제가 다 걸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청색입니다. 1550만원에 팔고 있고 9월 7일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22만km 탔네요. 1550만원 가격은 싸지만 주행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자 성능점검 볼게요. 성능점검 보시면 어떨까요. 도어 2개만 교환이 있고요. 특이상 봐야 됩니다. 이런건 특이상이 뭐가 있을까요. 어허 특이상 다른건 없네요. 57만원 정도 별거 없죠. 57만원인데 2개가 교환했네요. 이 차량도 약간 보험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렌트릭이 있고요. 이 차량도 추천은 보류할게요. 교환이랑 수리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뭘 볼까요. 바로 이 모델입니다. 17년식 모델이고 9월 5일에 매입한 차량이죠.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AWD라는거는 이제 4렴구동이 된다는거죠.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그리고 17년식이고 16만km 1880만원 성능점검 볼게요. 자 볼게요. 본닛 교환 그리고 뒤쪽 헨다 도어 교환이 있었습니다. 자 3개가 교환이 있었네요. 하지만 단순 교환이라서 사고에 포함되진 않지가 아니고 뒤쪽 부분은 사고에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좋네요. 오 6회에 걸쳐서 천만원이 나왔군요. 참고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력이 천만원 나온다면 2만원 가격에 팔 수가 없죠. 1880만원 너무 비싼거에요. 보험이력 합쳐서 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보류 보류합니다. 다음차 볼게요. 다음차는 뭘 볼까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량은 9월 4일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오늘 좋은차 안좋은차 다 걸러드리고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제네시스 G80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1,7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AWD 럭셔리 등급 16만키로 보시면 시트 오 좋네요. 시트의 상태 좋습니다. 검정색 성능을 봐야겠죠. 완전 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세니어가 없습니다.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 70% 그리고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와우 옵션 괜찮네요. 그리고 매트도 깔끔하고 시트도 깔끔해 보입니다. 좋네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 2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노라마 솔루프 두가지가 추가된 옵션이에요. 거기에 AWD가 들어갑니다. 4R9도 들어가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좋네요. 다음 모델 볼게요. 멋진 차량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볼게요. 한 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대 마지막 한 대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럭셔리 등급 AWD 이번에는 하얀색 바디입니다. 흔하지 않은 모델이죠. 8월 29일에 매입했습니다. 8월 말에 가져왔어요. 하얀색 바디고 와우 스포츠형으로 약간 변경을 하셨죠? 어때요? 예쁩니다. 하얀색 바디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베이지 시트 아주 예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AWD 럭셔리 완전 무사하고 파노라마 설렙부 그리고 스포츠 그릴 스포츠 그릴 좋네요. 자 성능정금 볼게요. 성능정금 보시면 완전 무사하고 미세니오가 없습니다. 와우 렌티력만 있네요. 자 이렇게 멋진 차량이 왜 아직도 못 팔고 있을까요?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행거리 20만 킬로 넘어도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차가 너무 예쁘고 일단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리고 밤색 핸들이네요. 밤색 핸들 자 어때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렇게 팟선만 추가된 모델이네요. 팟선 추가 모델 열선 통풍이 있고요. 자 어때요? 괜찮죠? 일단 좀 가오가 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 차량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제네시스 가격대별로 제가 착착착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